오늘은 아침부터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고 친구 작업실 이사하는 거 도와주고 그 어디 찍고 가라고? 엽떡? 야 오랜만이다 여기도 지금 방금 보면 이사하고 있었잖아 다 지금 빼고 있었잖아 코팅도 안 돼 있는 목장갑을 샀냐 그러니까 두 개 천 원이지 빨간 거 코팅 돼 있어야지 그래야 김성현? 그래야 목장갑이지 고생했다 몸에 땀 많아 고생했다 워킹 쏘 핫 지금 저희 티셔츠가 너무 젖어가지고 티셔츠 하나씩 사러 나가려고요 지 suggests 지 Gottes 서로 차이전 지 sus 지구로 지구로 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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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에는 다른 친구들 만나서 또 공부하고 인간 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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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이트 야 너는 왜 또 까만 티를 입었어 벗어버리니까 이거 맛있쌍 다 먹었으면 가자 주마가 핸드폰 바꿔야 돼가지고 핸드폰 사면 그 중단은 썰이 있더라고 근데 아무튼 사전 예약으로 한다고 원래는 그런 거는 삼성 공홈에 가면 있고 뭐하냐 공홈이나 쿠팡이나 11번가나 이런 데서 다 해 성능은 뭐 이런 걸 계산해야지 야 이제 집에 가자 야 11시 반이야 벌써 플라스틱 그래서 이렇게 졸리구나 근데 이제 사전엔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